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 TV조선 이제 혼자다 제작진 측이 이상하와 최동석의 추후 출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TV조선 이제 혼자다 측은 이상하의 출연과 관련해 톱스타 뉴스의 게스트들이 돌아가면서 출연하는 형태다. 이상하씨의 출연은 일회상이고 현재 더 찍어둔 출연부는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추후에 또 나오게 될지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동석의 추후 출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제작진과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제 혼자다는 이혼 후 달라진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리얼 관찰 프로그램이다. 최동석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지은과 이혼 소송 중인 신경을 전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디스패치가 박지은과 최동석의 부부싸움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보도하며 파장이 일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은이 정서적인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셰프 a씨가 호감을 드러낸 것을 박지은이 거절하지 않은 점 거래처 직원 bc와 미팅 등을 정서적 바람의 증거로 꼽았다. 박지은은 최동석을 향해 의처증이 심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최동석의 끝없는 의심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은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동기이며 지난 2009년 결혼에 스라엘 일남일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이혼 조정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으며 최근에는 상간 맞소송 중이다. 박지은과 최동석의 끝없는 의심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